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티기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티기입니다.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볼게요. 오늘은 정올림 작가의 교훈 상기진의 투자 1연의 법칙 2편에 관여 이야기할게요. 나는 심지어 일꾼을 만들어라. 여자는 2011년에 경기도 평택시의 한 빌라를 공료로 나찰받았다고 합니다. 위치도 좋고 깨끗한 빌라였는데 부동산 권리상에 작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었다고 하지요. 여자는 실세 1억 정도 입은 그 빌라를 6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낙찰받은 뒤 가볍게 하자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의 임대를 주었다고 하지요. 60만 원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로 20만 원 가량 내고 나면 실제 수익이 매달 40만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부자금이 고작 400만 원이니 수익률 계산은 무의미하다고 하지요. 여자는 책에서 아직 이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년간 받은 월세 수익만 3천만 원이 넘으며 책 기준으로 시세는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집 상태가 불찮고 재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고 하지요.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은 둘째 치고 월세 수익만 보자고 하지요. 별다른 투입금 없이 매달 40만 원이라는 고정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이런 투자를 열차하면 매달 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한국 교룡이 생긴다고 하지요.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요. 여자는 다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2012년에 충남 한도시의 신축 원룸 건물을 경배로 납차를 받았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었고 억대의 유치권까지 걸려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납찰받을 수 있었지요. 그 건물의 납찰과 등기, 공사마구리 등 모든 비용을 합쳐서들여 6억 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과 임대부증금을 내버리시로 사용해서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은 1억 원 정도라고 하지요. 이 건물에는 원룸과 투룸 식사 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6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이자와 각종 유지기용을 합치면 월 200만 원가량 소요 등도 실제 손수익은 매달 4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지요. 이 건물의 현재 실세는 1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한 건의 투자가 월 400만 원의 현금 흐름에 만들어 주었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1억을 투자해배를 4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일꾼을 하나 고용한 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자에겐 이와 같은 일꾼들이 꽤 많다고 하지요. 이 일꾼들은 주택과 상가, 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자가 잠을 잘 때도 여행을 가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지요. 여자는 그들이 일을 잘하는 시 적당히 성격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자는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하지요. 월급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마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고액연공 직장인을 제외하면 맞벌이를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가정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한 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는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고 합니다. 왜 나는 일꾼을 옆에 두지 않고 힘들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가? 투자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넌 그걸 잘 알지 못해서인가? 라고 하지요. 저자는 아마도 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투자금 400만 원으로 5월 4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지요. 1억 원으로 5월 400만 원의 현금 유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투자금과 투자 기술만 익히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몰라 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하기 싫은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 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이 은퇴를 하면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건물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런데 왜 꼭 은퇴한 뒤여야 하는가? 지금 한참 나이에 그런 일꾼을 만들면 안 되는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일꾼을 만들어두면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데 엄청난 나속도가 붙지 않을까? 라고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문보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껏 큰 돈이 있어야만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을 것이라고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투자 기술이고 투자 기술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투자가 되고자 하는 연망이라고 하지요.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쇼세 차익형 투자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갭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단기 수입 위주로 투자한다고 하지요. 임대 수익에 투자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자본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조기에는 실세 차익형 투자를 주로 해서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하지요. 그러나 적게라도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지요. 여자는 고정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전업 투자를 하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정 수익 없이 단기 수익에만 치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번 것을 생활대로 써야 하니 계속 칠 바퀴의 돈은 악주만이 지속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지요. 저자 겨우 월세 수익이 500만원이 됐을 때 그리고 1000만원이 됐을 때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정 수익이 500만원을 넘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웃기지 않고 여유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요. 100만원을 넘어서면 완전 새로운 세계라고 합니다. 투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물건, 주모인은 물건 등을 접하게 되면서 투자가 한 차원 레벨업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쌍에 사서 차익을 남기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하지요. 어떻게라도 안정적인 현금 유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언제라도 승리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착지는 결국 월세라고 하지요. 그러니 차익형 투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에게 일정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합니다. 여자는 한 달에 10만원이 나오는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했다고 하지요. 그런 물건을 여러 업계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부동산 현금 유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지요. 현 아파트든 빌라든 작게라도 월세 수익이 생기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요. 우리 동네 소형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 시세와 월세 시세가 어떤지부터 체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 여건이 괜찮다고 반간되면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내버리지로 활용해 가볍게 투자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지요. 특정 상가에 투자하는 않는다고 해도 주변 상가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합니다. 특권이 돈을 만든다고 하지요. 내가 사는 동네나 회사 주변 상가의 매매가가 얼마나 하는지, 물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피는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상실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지요. 부자들은 일 없이 부동산에 들어 이것저것 묻는 것이 일과라고 합니다. 우선 월 100만원을 목표로 시작하라고 하지요. 단단히 마음 먹으면 1년의 임대 수익 100만원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투자 첫 1년 동안 350만원의 월세를 만들었습니다. 투자 부동산 강좌 수강생 중에도 1년 만에 300만원의 월세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100만원을 만들어 본 사람은 300만원, 500만원을 얻금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방법을 알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요. 도세 고정 수익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이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순간 나머지는 반도 곧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나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배로 가능한 이유가 경배는 경락자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없이 투자금으로만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이용하여 월해지로 삼고 대출이자는 지급하고도 월세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물건을 선별할 수 있다면 전자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월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한다면 금상청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홀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